10편 40편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시고 나의 부르지짐을 들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질퍽거리는 구렁텅이에서 끄집어내시고 신흙수렁에서 꺼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바위 위에 세우시고 굳건한 곳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새 노래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두려워 떨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믿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굳게 믿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거만한 사람들을 쳐다보지도 않으며 거짓신들을 따라가는 자들을 경멸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는 위대한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다 말해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제사와 재물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나 죄를 씻는 제사인 속죄제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바랐더니 주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보소서 내가 왔습니다. 율법책에 나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기쁘게 행하려 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항상 내 마음에 있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에 주님의 의로우심을 알리겠습니다. 내가 잠자코 있지 않으리라는 것을 여호와께서는 아십니다. 나는 주님의 의로우심을 내 마음속에 감춰두지 않습니다. 주님의 성실하심과 구원에 관하여 말합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에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숨기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주님의 자비를 나에게서 멈추지 마소서.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나를 언제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내 죄가 나를 붙잡으니 내가 앞을 볼 수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들이 내 머리카락 수보다 더 많아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여 제발 나를 구해 주소서. 여호와여 어서 빨리 오셔서 나를 도와 주소서.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모든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혼란스러움을 겪게 하소서. 내가 망하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 모두가 창피를 당하여 도망가게 해 주소서. 나를 향해 그럴 줄 알았지 잘 되었군 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부끄러워 당황하게 해 주소서. 그러나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사람들은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세 하고 외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힘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며 나를 구원하는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 오소서. 나의 하나님이시여 지켜지지 일단 주님을conomic 이런 날에 구원하라고 했습니다.